럭비스 오! 주세요 럭비스 아, 내 카메라 아, 내 카메라 아, 내 카메라 오!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담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베어베스트 골프장에 왔습니다. 우리 아틀란타에 부동산협회가 있거든요. 거기 부동산협회 분들 오늘 친목으로 이렇게 골프를 친다고 해서 또 어느 분이 잘 치나 또 보고 또 저녁 파티에 맛있는 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한번 둘러보러 가보겠습니다. 떠오륜보니까 이번에는 꼬리깊을 탈풍으로 만드시키고 더 좋은데요 그래요, 너무 맛있다. 저 마인드가 로 Sounds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주 사장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원래 카메라가 딱 덜 됐을 때 잘라야지 실력이 딱 나오는 건데 4번 지나서 5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원래 나이 어린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? 나이 어린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? 수고하세요. 팟스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. 팟스윙이 딱 나와줘야 재밌을 텐데. 다음 팀은 누가 있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. 팟스윙이 딱 나와요. 팟스윙이 딱 나와요. 팟스윙이 딱 나와요. 팟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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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tion 오셨어요? 오셨어요? 이렇게 회장님으로 만날지 한 번 이상 2명이 온전 그러면 그 다음 중복 시상은 안 나니까 맞혔어요? 그냥 맞췄습니다. 우리 회장님은 잘 치셨어요? 네. 재밌게 쳤습니다. 임원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스폰서분들 너무 많이 와주시고 처음 하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. 알겠습니다. 좀 이따 기록 한번 볼게요. 네. 식사하세요 빨리. 네 빨리 드세요. 식사하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한 번도 안 찍었어요. 오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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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더. 이렇게만 넣 musste. 오늘 happy很正mass g&b 여기 하나가 여기. 하루가uffy 를раз게 data to me. 해줍니다. 아빠. 옷을 둘 다$. 제일 많은 목소리 Together who I've created. 해arium. 질러요. 혹시 모르겠지? 그거 없으세요? 래ASH 사실 남자니버を不運mind 제가 생각할까요? 저 좀 뽑아서 저거 해주세요. 아 네. 뭐지? 라플. 아 네. 파이팅! 라플 받으셨어요? 네. 두 개만 했어요. 아 진짜 좋은데, 조지야 하이킹도리도 서퇴해서 처음으로 제시하는데 어떻게 할게 어떠실거에요? 하이킹도리도 해서 좋다리는. 득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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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. 아니 안됩니다. 전과. 아, 나도. 다 도전으로 색깔을 맞춰서 오셨습니다. 다 도전으로 색깔을 맞춰서 오셨습니다. 다른 포즈션분들이 도전을 72타를 치셨지만 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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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. 베스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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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logy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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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 아니. 아. 아. 오늘 깨닫고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차차기 회장님, 한현초부님 정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저를 도와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내년에는 또 조혜님, 조회장님이 회장이 되실 거고요. 또 그 내후년에는 한현초부님 총무님께서 회장이 되십니다. 계속해서 조지아 부산사협회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상하좋은 상하좋은 말씀만 좀 해주세요. 오늘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스폰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신다고 오셔가지고 상황위에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매해년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좋은 취지를 갖고 저희 또 협회에서 계속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인사회에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한인사회 덕분에 저희들이 너무나 부유하게 이렇게 비즈니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은 도움이나마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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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